사모가 났어요. 제 귀걸이 앙짝이 나갔어요. 왜? 너무 열정처럼 한 정도가 아니라 부서졌어요. 부서졌어요. 아 언니 사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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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고를 아 방송은 아니지. 공연사고를 수집하고 있을게요. 뭐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이면 충분해요. 맞아요. 여러분을 사랑이면 아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팀이 뭐라고 했죠? 선물 준비했어요. 선물 준비했어요. 쉽게 받으셨는데? 당연하죠. 현주 애정품. 이거 베리 애정품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먼저 특별히 드린대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어요. 멋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아쉬운 소식 먼저 전하자면 마지막이에요. 벌써요? 라스트. 아 벌써요. 아 안돼. 여러분들씨 열기에 힘이 오가지고 너무 벌써 빨리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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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보이시나요? 다행이다! 와 근데 저희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최고예요 맞아요 아 진짜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두 눈에 담고 갈 수 있어서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열심히 저희 사진 보여주시고 계세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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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맞이해주시고 환호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학대가 진짜 크더라고요 오는 길을 봤는데 여기 운동장도 진짜 크다 다 여기 학생들 계신가? 다 여기 학생들 계신가? 맞아요? 손을 내려보세요 대신 내려보세요 그러면 잠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시그니터를 모르겠다 시그니터를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싸이팬이 뭔지 모르겠죠? 싸이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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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팬이 뭔데요? 볼펜 친구 싸이팬? 싸이팬 뭔데? 모나미 말하는 건가요? 모나미 말하는 건가요? 모나미 말하는 건가요? 싸이팬이 뭐라고요? 우와 멋있다 뭐야 저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저희 팬덤명이 싸이팬이거든요 비웃지마세요 저거 좀 비웃으신 것 같은데 잠깐만 누가 비웃으신거 비웃으신거 저희 소중한 사장님의 아이디어라고요 비웃지마세요 저희 대표님도 보고있다고요 이거 멍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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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부터 예비 싸이팬 아기 싸이팬 정도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공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할거에요 기억합니다 모두 기억할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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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기억에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속이 좀 좋은데 아무도 약속을 안해주세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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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단체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오케이 언니 언니 달려온다 달려온다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들 저희 시그니처 인사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사진 찍을때도 이렇게 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네요 이게 시에요 시그니처야되지 이렇게 한다고 연습하시면 이쪽 안하시는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찍어야되요 우리 원래 자세 바꾸면 안돼 이렇게 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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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진찍을게요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사이팬 다시 마지막 마지막 도망가시면 안돼요 언니 마지막 하나 둘 셋 내가 안 나와 내가 안 나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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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도 사랑해 진짜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아주 맛있어 여러분 아주 잘 남겼을 거예요 와우 이제 사진도 찍었으니까 약속했던 마지막 곡을 보여줄 때가 왔는데 와우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어 진짜 처음에 올라오기 전에는 아 오늘 좀 쌀쌀한가 했는데 무대 위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주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영향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행복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노래 이제 다음 아는 거 뭐가 남았어요? 아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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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사각 저희 잘해요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리소 아리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제목 보고 좀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야 잠깐 이러는 노래 보고 비웃는데 정말 비웃었어 아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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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갑시다 고마웠어요 맞아요 정말정말 화이트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올게요 네 아니면 또 여겨가 있겠지 아니면 끝나고 앤콜 며칠자면 아파 앤콜 며칠자면 나도 할 수 있도록 행복해요 화이팅 같이 해도 화이팅 알려줘야돼 알려줘야돼 친구들에게 화이팅 알려줄까요? 화이팅 뭐냐면요 저희께 하는거 저희가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해볼게요 화이팅하자 Let's move 시간에 차차차 여러분들 하내려다 하세요 여러분이 차차차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하세요 맞아요 저희 생각하면 안되고 싫어하는 사람 저희 생각하면 안되고 저희 생각하면 안되고 자 해볼게요 자 Let's move 네 차차차 흠 muchas 햇살